걸리면 어쩔수 없이 잡아야되고 안걸리면 그냥 말고 뭐야 이거 한층 더 내려가야되네 아...이거는 그냥 못가겠는데 이럴때 단검이면 뒤에 사악 가가지고 푹쓰시면 한 방이 웬만하면 한 방이 뒤지거든요 30배니까 백스탭이 아... 불타올라라 왜 불타오르지 않는거지 아... 아...얘가 열쇠가 있었군 이거는... 이거는 금고가 여깄네요 어이쿠 돈이 이게... 왜케 많아? 금고가 두개나 있네 아... 그나마 달인이 아니라 다행이다 오케이 매도중서 이거죠 이걸 챙기고 됐어 이제 나가서 벌집에 문 불 붙이면 끝 아... 그래도 다 안죽였다 아... 옛날에때면 맨날 다 죽이고 갔는데 도둑반 살인반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오아하 남날냄난날날날라날날날날랄 벌꿀농장이 저그일텐데 밑으로 가서 가야지 페엄쳐서 여기가 벌꿀농장입니다 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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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불 3개만 붙이라 그랬지 벌꿀 벌통이 5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3개만 붙이면 돼 5개가 7개가 1개가 3개가 5개가 6개가 오 저 새끼들 몰려오는거 봐라 저거 불났다고 난 도망갈거야 이제 돌아가면 중요한 정보를 이제 얻었죠 지름길로 다 해결했어 이게 공간에 있던 문서인데 여기 있는 건가 아랭갓가 고글라우가 구입했다고? 그 이리와의 생각은 뭘까? 그 거대한 정보를 매이벤의 정보를 지켜보려고 한다는 게 매이벤의 정보를 지켜보려고 한다는 건가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바이오드가 이 정보를 선택한 이름을 그 이상한 정보를 이런 정보를 위해 어떤 정보를 지켜봐야 될까요? 마지막 이 도둑길드가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우리 1960년대 걸려가고 이렇게 합작한 건달들 있죠. 개낭 때 비슷해. 이제 그녀를 만날 시간이군. 약간 순수한 집단이라기보다는 메이븐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너와 메이븐이예요. 그리고 저는 그 방향으로 지켜봐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메이븐의 사업이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 블랙블라이어 가문이라는 애들하고 둘이서 내목내목 그런거에 비하면 브라더우드 같은 애들이 되게 진짜 순수한 살인에 조금 있는 애들이고 도둑길들은 약간 좀 현실에 찌들어있죠. 자 이제 이 리프튼을 사실상 주문을 쥐락펴러 가고 있는 메이븐을 만나러 가봅시다. 리프튼이 상당히 큰 도시인데 화이트럼보다 한 두 배 정도는 크죠. 그럼 메이븐이예요. 저 왔쩌엄 아 여긴 사원인가 아줌마 저 왔어요 안주인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도둑길드에서 넘버원 인데요 도둑길드를 믿지 않습니까 믿음... 저는 누군가가 믿음이 없지 제가 다 의미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직업이 되었고 맞지 않았나 그레이야리에 없지 그럼 믿게 해 드리죠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화이트런은 나의 고향 알겠습니다 깐깐하네요 아줌마가 주점에 있다고 하렸나? 주점에 있다고 하렸나? 주점에 있다고 하렸나? 뭐하는지? 조심해 어서 어서 뭐 원해? 여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여기 어디에 있는지? 메이븐 여사가 당신을 만나보라고 하더군 여사는 평소에 마시지? 저는 이것을 짧게 하려는 것 같아 우리는 많은 필요가 필요할 것 같아 호딩브루의 오너사 사비운언가 외드런의 카플루가 이 시음에 그 독을 갖고있나? 그 독을 갖고있나? 아뇨 아뇨 그 모든 계획은 사비운언을 보내줄게 사비운언을 보내줄게 사비운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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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길드 내가 뭘 해주면 되나 당신은 사비운언의 사비운언을 도드길드에 사비운언을 이 권력의 암투 그는 멋진 계획인데 메이븐과 이것은 양조장통에다가 독타는 계획을 몇주나 짰어 사비운언 만나러 갑시다 사비운언이 사비운언이 어디있더라 여기있네요 여기있네요 여기가 양조장이죠 벌꿀술 만드는 당신이 사비운언인가?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곳에 이곳에 화이트런 경비대장을 위해서 신상 벌꿀술을 시음회를 하려고 하는데 안돼 지금 양조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와주마 아 진짜? 그리고 너의 마음의 마음으로 그냥 알았을까?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예요 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음 그래서 잊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래쉬의 결과도 없지 여기 여기 너는 작업이 완료되어 이곳은 이 베르맨이 제 인생을 제 인생을 제 인생을 잊어버려 저 조수 말로스 저 조수 말로스 저 조수 말로스 나한테 잊어버려 이 베르맨의 베르맨에 이 베르맨에 다시 돌아가야 불쌍한 사비운엌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자 해충을 잡으러 가볼까 음 이 해충 잡으려고 이거봐 덫을 막 여기다 설치해놓고 여기다 해놓고 여기도 막 깔아놓고 피 피범벅이고 지금 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와 한방에 안죽네 쥐새끼가 쥐새끼가 저거 지금 트랩 밟고 왔네 소리 듣고 어 안 맞았어요 와 쥐 발이 뭐 웬만나 애왕관보다 크네 오 몰려온다 몰려온다 이미 나는 강력하지 쥐 따위에게 내가 죽을 리 없지 근데 왜 양조장 지하에 이런 동굴이 있을까요? 이런 큰 동굴이 이런 큰 동굴이 거미도 있나본데 쥐새끼가 하아 쥐새끼가 쥐새끼가 하아 하아 쥐새끼가 하아 하아 Yemen 하아 하아 쥐새끼가 쥐새끼가 좋았어 거미하고 지들하고 세력 다툼을 했나? 좋았어 거미하고 지들하고 세력 다툼을 했나? 뭐야 바닥에 더 조심 여기다 덫을 설치해놨는데 이게 무슨 덫이지? 아 이거구나 아 저거 안 죽었어 또 이 버거 걸린다 엄청 많네 아 이거 뭐야 어 잠깐잠깐잠깐 와아 이씨 아니 왜 저걸로 되어 있었지? 이걸로 부스로 안 되어 있고? 아 승질라 귀한테 죽다니 레벨 30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약간은 쥐 땜에 죽은게 아니라 법사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법사 땜에 죽은거야 쥐한테는 안 죽지 아까 불 데미지 들어오는거 봤잖아 그 법사가 하나 있어 아 아니 일anne いい 내가 쏜게 아니었어요 불이 야 지하 한 3층정도 내려온 것 같죠? 저장하고 법사가 있어? 법사 법사 왔지? 어 뭐야 아 안보여 아이 참 레벨업 어어 어어 궁수의 최대적이야 법사는 초콜레몬하고 맙다 걸렸군요 걸렸군요 어우 피통 오지게 많다 얘 진짜 오우 누워누워누워 어 뭐라고 써놓은거야 십년의 비호순 십년의 투옥 십년의 추방 존나 불쌍한 놈이다 아픔의 십년 고난의 십년 죽음 이 지하에서 30년을 산거야? 현자 됐겠다 현자 아아 제련향상 드디어 나왔어요 이런게 필요하다고 지금 내가 하급이긴 하지만 저런게 필요했었지 여기서 30년 살면서 연금술 열마에서 마법사가 된거야 야아 은신 에 아 뭐이 근데 나한테 죽었어요 야 이거 뭐냐 상자 땄는데 육원 들어 이거 자 여기다가 독을 뿌려 오케이 일단 스키버원은 소탕을 했구요 뒷문으로 나와서 야이 쥐덫 깔아놓은거 봐 이게 무슨 곰덫인데 쥐 잡으려고 곰덫을 깔아놨어요 됐다 여기다가 이제 독 타면 되지 이거는 이제 주인장이 시킨게 아니라 아까 그 말러스 개가 시킨거야 그니깐 이게 이중계획이라고 보면 되는데 설 이 양조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게 주인은 지하실에 있는 쥐새끼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문제는 맞았는데 이 말러스라는 놈 여기다가 술 또 독을 타라 그랬지 독을 탔어요 근데 이 독을 탄 이유는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열쇠 이중함정이야 자 다 처리했다고 고거를 해줘야죠 나머지 잔금을 받아야지 성금 받았으니까 일 처리했으면 사령관 와있고 시음회 하려고 사령관 와있고 시음회 하려고 얘가 나한테 독 타라고 시큰놈이지 쪼스 야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자 잔금 주세요 다 끝났어 네 잔금 자 시음회를 구경합시다 내가 독을 탔지 말로스가 시켜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당신의 흡수 문제에 대한 걱정은? 당신의 흡수는 무엇인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내 최선의 뷔위입니다. 저는 이 흡수의 흡수입니다. 저는 이 흡수의 흡수의 흡수입니다. 당신의 흡수의 흡수입니다. 오, 그럼요. 이것은 흡수입니다. 이것은 흡수의 흡수입니다. 이 흡수의 흡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평생 썩어봐라. 아, 미안해진다. 이제 계획대로 기꺼이 그러지요. 이 양조장을 지가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아, 그럼요. 움직이요. 봐봐. 이것은 정말 큰 불안정입니다. 저는 움직이요. 움직이요. 고맙습니다. 와, 존나 얄밉지. 조수였는데. 자기가 평생을 바쳐온 양조장을 한방에 털렸어요. 자. 이제 좀 좋아? 이제 책 내놔. 마이븐. 사비용의 특별 남친과 함께하는 건 그것을? 사비용의 직원에 관한 데다 키받압구 사비용의 잉명 똥업자가 누군지 알아냈기 2층이 어떻게 올라가더라? 에보니 블레이드를 내가 왜 먹어? 자 일단 털어갈 만한게 있는지 만찬대결 어? 이거 50원 넘는건데 왜 스킬을 안올려주지? 50원 넘는건데 50원 넘는건데 여기있나보네 이 메모야 약속 메모 이걸 챙겨가면 이걸 챙겨가면 이제 그 메이븐 여사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와바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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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긴 아이템인데 와바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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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바잭 가라잭 어? 어 이거 나중에 필요한데 디캔터 음목거리 은주계는 필요없어 돈 많았네 이 양반 델빈이 그 특이하게 생긴 장식품 같은 거를 수집하는 수집가 죠 델빈이 그래서 걔한테 갖다주면 돈 줘 자 일단 실내를 얻고 메이본 한테 루펄기? 이건 뭐야 얘? 어 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비겨봐요 일이 끝났어 당신이 부탁한 정보요 이 쟤 내 말은 없죠 사비욘의 대신인은 이 흔한 작은 시윤볼 아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이 미스터로의 이 미스터로의 이 마킹을 지키지 않다면 내가 전쟁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지지들은 이 지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 이 지지들은 또한 이 지지들은 이 지지들은 또한 이 지지들은 이 지지들은 이 지지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수, 보수, 글래스 단검, 상금, 아, 돈으로 주지. 저리 비켜라?